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박지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최고기온이 10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온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시면 일시적으로 한계에 영향을 받았을 때는 평년보다 낮았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 날이 많았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최저기온의 평년값과 관측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계의 영향을 받았던 27일부터 30일 사이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지만 그 외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한 달간의 대기 상층의 지위 고도의 평균을 보면 티벳고원 부근으로 평년보다 기압능이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기 하층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기 하층의 기온 평균을 보시면 상층에서 기압능이 발달한 지역으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티벳고원 부근으로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고기압이 상층까지 높게 발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부근의 적도 해상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는 공기가 하강하여 고기압의 세력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의 유입을 막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대기 상층의 예상일기도입니다.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보시면 티벳고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능이 형성이 되고 따라서 찬 공기의 주축은 일본으로 흘러가면서 당분간 우리나라에는 큰 추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로부터 미세먼지가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연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의 해설이었습니다.